38살의 우샤 벤스 씨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남편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을 소개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인도 이민자의 딸인 우샤 칠루쿠리 씨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나 힌두교도로 자랐습니다. 그녀는 2014년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와 종교를 초월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우샤 벤스 씨의 부모는 학자입니다. 인도의 물리학 교수인 그녀의 종조모와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는 우샤 벤스 씨의 업적에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가 일했던 로펌 법무법인 프로필에 따르면 우샤 벤스 씨는 예일대 로스쿨에서 미디어 자유정보접근 클리닉에 참여했습니다. 또 이라크 난민지원 프로젝트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이 연방항소법원에 있을 때 그 아래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했고 또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아래 일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43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부인 로라 부시 여사의 비서실장을 한때 지낸 아니타 맥브라이드 씨는 우샤 벤스 씨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합니다. 이민자의 자녀라는 우샤 벤스 씨의 신부는 소외된 그룹의 유권자들이 그녀의 남편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명받게 된 지금 새 아이의 엄마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이디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는 자신의 아내는 별로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샤 벤스 씨는 남편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가 되자 로펌에서 사임하고 그녀의 남편과 함께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습니다.